안녕하세요 캐나다에서 자동차 고치고 있는 차량정비사 기름보입니다 예 오늘 어떤 차 가져왔냐면요 이거 굉장히 흔한 경우는 아닌데 이것 때문에 되게 골머리 앓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 저한테는 한번 지금 저희 샵에 친구 데이브한테도 한번 지금 사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데이브가 손님을 받고 어 그거를 고치려고 뭐 이것도 바꾸고 저것도 바꾸고 계속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못 고치고 바꿨는데도 못 고치고 아 결국은 하이테크 연결을 해야겠다 연락을 해야겠다 하고 하는 찰나에 어드바이저가 저한테 오더라구요 아 yg 영어 이름 yg 입니다 yg 지금 한국인 손님이 영어를 잘 못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지금 미안하게 된 일이니까 가서 좀 설명을 해 주라고 어떻게 보면 욕빠지죠 가서 욕 좀 들어먹어 줘라 영어는 핑계고 이제까지 계속 뭐 영어로 통할 때와 했을 텐데 갑자기 영어로 물어보겠어 영어는 핑계인 것 같고 저한테 욕빠지 좀 해 주라고 가서 말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아무튼 문제 해결을 못 했었는데 지금 제가 옛날에 저한테 한번 있었던 그 경우를 빗대어서 그렇게 한번 해봐라 하고 아 바로 문제를 찾아낸 경우에요 먼저 문제가 뭐였냐면요 이거는 2016년 소나타 하이브리드 차량 입니다 저한테는 그 당시 2018년 하이브리드 차량 2년 전 정도에 왔었던 왔었는데요 그 당시에 하이브리드 소나타 차량에 엔진불이 들어왔다 예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도 엔진불은 들어와 있어요 보이시죠 그런데 주행을 하다보면 여기 위에 세모로 하이브리드 HEEV 그 불이 딱 들어오면서 경고등이 핑크핑크 하면서 여기 EV레디 모드 초록색 불이 깜빡깜빡 입니다 그리고 전기가 아마 안되고 계속 엔진모드로만 들어가나 그럴거에요 엔진으로만 달릴 수 있게끔 하는가 그래요 아마 그건 페일세이프 모드로 들어가서 그런거 같은데 아무튼 그런 증상이 있다 였습니다 그래서 데이브가 한거는 이 차량 자체에 PRA 파워릴레이 어셈블리 그 부분을 교체하는 리콜이 있기 때문에 데이브는 이제 그것부터 바꾸자고 해서 그거를 바꿨는데도 문제가 해결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하라고 그랬냐면 데이브한테 그때 당시에 저의 증상을 말했었죠 이거 운전하다가 한 5키로 쯤 달리면 5키로 쯤 달리면 데이브가 말을 걸어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5키로 정도 주행을 하다보면 잘 달리다 갑자기 엔진라잇이 들어오면서 그런 경우가 생긴다 그 아까 말한 그 뭐 HEV 세모 모양의 라이트가 뜨고 그 레디 모드 그 부분이 깜빡깜빡이는 그래서 그걸 지우고 다시 달리면 한 5키로 동안 문제 없다가 5키로 쯤에 갑자기 또 문제가 생긴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한번 이렇게 해보자 이랬는데 일단은 코드가 뭐였냐 일단은 코드가 PAA6 EV 배터리 하이볼티지 아이솔레이션 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 데이브가 배터리 셀에 대해서 각 볼티지도 한번 보고 데이터로 했는데 그걸 못 봤다 그러더라구요 별 문제가 없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정말 다행이었던 게 에어컨도 안 된다고 해가지고 에어컨 차징하는 것도 에어컨 냉매도 다시 넣는 걸로 어 그것도 했습니다 어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제가 그랬어요 데이브야 그러면은 너 에어컨 끄고 달려봐 에어컨 끄고 똑같은 길을 다시 달려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문제가 사라졌대 그 말이 더 이상 안 나온대 에어컨을 끄고 달리면 전혀 그 문제가 안 생기다가 자기가 갑자기 에어컨을 딱 켜는 순간 그 순간 그 아까 말한 경고등이 딱 뜬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AC 컴프레서가 망가져서 그 문제 일으킵니다 AC 컴프레서를 딱 끄고 하면 문제가 없어지다가 갑자기 AC 컴프레서를 에어컨을 딱 켜는 순간 그 문제가 딱 발생한다 이거죠 신기하게 예전에 제가 똑같은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진단 했어요 그거는 그래서 AC 컴프레서를 바꿨는데 AC 컴프레서를 딱 바꿀 때 그 AC 컴프레서 호스를 딱 빼 보니까 그 안에 메탈 가루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마 그게 문제를 일으킨 것 같아요 근데 뭐 AC 컴프레서랑 왜 하이볼티지 뭐 고전압 배터리랑 문제가 연결이 되는 거냐 AC 컴프레서가 고전압 배터리를 씁니다 그래 가지고 걔가 아무래도 음 뭐 저항이 많은 건지 뭐 뭐 전류를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거는 제가 잘해서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근데 걔가 문제를 일으키는 게 맞아요 그러면 진단을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말한 것처럼 증상이 주행을 하다가 갑자기 저 불이 들어온다 근데 에어컨을 안 켜면 저 불이 안 들어오고 저 에어컨을 키면 주행 중에 갑자기 저 불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에어컨을 키는 거와 끼는 거 끄는 키는 거 끄는 거에 차이니까 그걸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죠 근데 오늘은 뭐 영상이 비주얼이 많이 없고 말만 계속해서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정비사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꼭 공유해 보려고 준비도 안 준비도 안 되는데 이렇게 영상 남겨봅니다 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